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부산에 대학생들이 도박 예방을 위한 게임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어떤 게임인지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레이스라는 인터넷 게임입니다 배팅할 금액을 입력하고 거북이 3마리 가운데 1마리를 선택합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거북이들이 달리는데 선택한 거북이가 1위로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진행할수록 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불법 도박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기라는 문구가 뜨며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은 동서대 교수와 재학생 10여 명이 부산경찰청 의뢰를 받아 개발했습니다 금액 충전을 유도하는 배너 광고를 넣는 등 기존 도박 게임과 유사하게 꾸몄습니다 신상 정보나 개인 정보를 얻게 하는 유도적인 요소가 많다고 느껴졌고 저희는 그거를 담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특히 확률을 조작하는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 쪽으로 조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결국은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부산경찰청은 청소년도박예방.com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게임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